음악 음악 자기하고 싶은 챌린지 있어요? 나중에 나는 누워 잘하는데 이렇게 울린다 하면 노래방 불러 아 클레오파트를 높여라 나중에 나갈게 언니 좀 위해서 안녕 클레오파트랑 세상에서 들가는 모태의 두 너무 밝게 했나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나 진짜 똑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어렵게 한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왜 못해? 안 돼 안 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나 죽었다 클레오파트라 저 얼굴이 났고 클레오파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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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이 했었지? 어디갔어? 뭐야? 아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나 같이 했었지? 어디갔어? 뭐야? 왜 그래? 안 할래요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할게요 이건 아니죠 솔직히 야 얘가 더 심했다 다시요 다시 할게요 할게요 도전 도전 어떤 놈이었지? 도전 아 진짜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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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보다 나잖아 도전 도전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근데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도전 도전 아 뭐야 나 너무 좋아 이게 둔적되지 않냐 안근? 맞아 맞아 다 모아십시오 다 모아요 간식 먹어요 간식 배고파요 배고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